친구들, 안녕! 안녕! 친구들, 혹시 아동 4대 권리라고 한번 들어봤나요? 그게 뭐요? 지금부터 아동 4대 권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친구들, 아동 지키미와 함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유호! 좋았어, 그럼 다 같이 출발! 유호! 너무 아프고... 배고프다... 권리천사 등장!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게!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친구들에게는 생존권이 있어요. 생존권이란 생명을 유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 모두 권리천사를 따라 외쳐볼까요? 나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 이번에는 이걸 먹어봐. 안 돼! 이 나쁜 악마! 우리 친구들에게서 떨어져! 우리 친구들에게는 바로 보호권이 있다고! 나 권리천사가 보호해주겠어! 보호권이란 폭력, 학대, 차별, 범죄 없이 안전하게 지낼 권리. 모두 권리천사를 따라 외쳐볼까요? 나는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꼭꼭 숨어라! 친구들, 엄청 재미있게 놀고 있네요. 나도 같이 놀고 싶다. 친구들은 발달권이 있어요. 발달권이란 아동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하는 데 필요한 권리. 권리천사를 따라 외쳐볼까요? 나는 얼마든지 놀고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뭔가요? 한번 발표해볼 사람? 저요! 저는 비행사가 될 거예요. 저는 멋진 화방아가 될 거예요. 난 자신 없어. 못하겠어. 너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응원해줄게. 얘들아, 고마워. 나도 용기를 내볼게. 선생님! 저요! 제 꿈은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야. 친구들도 모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권리천사도 같이 도와줄게요. 할 수 있어. 친구들은 모두 참여권이 있기 때문이죠. 참여권이란 아동 자신과 관련된 일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모두 권리천사를 따라 외쳐볼까요? 나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친구들, 아동사대권리 잘 보았나요? 오, 그래요. 잠깐! 왜? 근데 어떤 게 있었지? 아, 그래요? 어떤 게 있었죠? 오, 훌륭해요. 친구들, 여러분들의 권리는 너무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꼭 지켜주세요. 친구들, 안녕! 안녕!